안녕하세요. 필라스치 장경호 팀장입니다. 요즘 심축필라 현장 정말 많습니다. 누구는 싸게 사고, 누구는 비싸게 사고,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. 어느 누구보다 좋은 조건으로 안내해드릴 테니 편안하게 문의주시고 오늘의 영상 보시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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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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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안녕. 안녕. , 안녕. , 안녕. 안녕. , 안녕. ,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